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현대 백면에 난 바람 넌 눈물 A마이너 키로 설명드릴 건데요. 처음에 도레에서 모카충 마드로 시작을 해요. 도레는 2번 줄 도레 이렇게 쳐주시고 미, 미, 레, 도레부터 본격적으로 전주가 시작이 되는데 A마이너 마디의 처음은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친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치고 나머지 박자는 이 코드를 잡은 코드 구성음 내에서 박자 길이만큼만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가 3박이기 때문에 총 6번을 쳐주는데 그냥 만약에 첫 박은 5일 동시 쳐서 얘가 한 번이죠. 하나 치고 3, 2, 3, 1, 3 이렇게 하면 총 6번이 되죠. 3박 길이만큼은 5, 1, 동, 3, 2, 3, 1, 3 이렇게 채워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줄을 전체적으로 위로 올려서 5, 1, 동, 4, 3, 4, 2, 4 이렇게 치거든요. 여기 이제 미 멜로디 친 거를 겹치지 않게 신을 하고 이제 줄을 위쪽으로 올린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듣기 좋은 소리로 그냥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친 거 보면 뭐 3번, 2번 여기 밑에서 채워준 게 있고 최근에 친 거는 이제 위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멜로디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코드 구성음 내에서 채워주느라고 이 손을 전체적으로 올려서 치기도 하고 하니까 본인이 손이 꼬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편하신 대로 박자 길이만큼만 맞춰서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 레 치고 미, 오, 일, 동, 사, 삼, 사, 미, 사 저는 위쪽으로 다 올렸어요. 그리고 미, 레, 도 1번 미, 레, 도가 되죠. 2번 줄에 레, 도 그 다음에 이제 레 칠 때 그 뒤에 디코드로 붙임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디코드 근음 4번 줄하고 여기 레, 2번 줄을 같이 쳐주죠. 여기도 이제 3번이라서 사이, 동, 사, 삼, 사, 미, 사, 그 다음에 라, 시는 라가 이거 3번이죠. 라, 시를 쳐야 되니까 2번 줄을 껴주고 개방형으로 라, 시, 그러면 레, 사이, 동, 사, 삼, 사, 미, 사, 라, 시. 얘는 다 띄워줘도 돼요. 라, 시, 그 다음에 이제 F코드로 도에서 넘어가는 거죠. 그 두 마디를 처음에 연결해보면 도, 레, 그 다음에 미, 미, 레, 도, 레, 라, 시, 그 다음에 이제 F코드 가서 도가 되죠. 그러면 F약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근음 4번하고 도, 멜로디는 2번 줄. 여기도 3박인데 뒤에 이제 8분음표까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두 박자를 치고 두 박자 반까지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 사이, 동, 사, 삼, 사, 아, 사이, 동, 사, 삼, 사, 삼까지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도, 레, 라, 2번 도, 레, 라는 여기 3번이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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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사, 삼, 도, 레, 라. 그 다음 네 번째 마디는 이 서스포예요. 이 서스포는 여기 이 코드에서 여기 3도를 4도로 쳐주는 거죠. 그래서 5번, 4번, 3번 이렇게 나란히 잡아주는 게 이 서스포예요. 서스포에서 라, 라, 라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이 코드 그는 6번 하고 여기 라 3번 줄 6,3 동시 쳐주고 여기는 이제 점사분원표라 3번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동 그 다음에 5번 4번 채우거든요. 그 다음 멜로디가 라 다시 3번 그래서 6,3 동,5,4,3 라 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7으로 가서 솔,도,래,미 또 반복이 되는데 2,7이니까 이제 이거 다시 손 떼어주고 이렇게 3번,5번 2,7만 잡고 솔을 쳐야 되니까 그는 6번 하고 솔 채워진 박자를 그냥 6,3 동시 쳐주고 4번 그 다음에 도,래 다시 반복이요. 2번 줄 도,래 하고 처음 앞에 쳤던 거 F코드까지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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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 레, 라, 시, 도, 도, 레, 라 그 다음에 여기도 이서스포, 라 여기는 이제 뒤에가 16번으로 들어가서 좀 빨리 쳐줘야 돼서 6,3 동,5,4 마까지 치고 라 라 라 솔 해서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라 라 라 솔 2,7 4,3,4 6,3 동,5,4,3,4 하면서 라 라 라 라 솔 해서 빨리 들어가요. 거기 뒤에 3 번째 마디 다시 3 번째 마디 F에서 도, 4,2 동,4,3 동,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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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5,4, 3 불에 라 라 kla 그 다음에 이 서스포로 가서 6 3 동 4 3 그 다음에 이 세분 잡고 6 3 동 4 도래 이게 반복이에요. 미 미 레 도 레 라 시 도 도래 라 이 서스포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 레, 미, 미래, 도, 레, 나, 시, 도, 도, 레, 라, 라, 솔, 도, 레, 미, 미래, 도, 레, 나, 시, 도, 도, 레,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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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나, 바람이라면, 너, 눈물인가봐. 이제 간주 부분을 보면요. 마지막 노래 구름인가 봐 해서 A마이너로 끝나죠. 여기서 한 마디 슬로그고 기본 아르페지오가 5, 3, 2, 3, 1, 3, 2, 3인데 마지막 3 반박을 미, 도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5, 3, 2, 3, 1, 3, 2, 까지 치고 미. 4번주를 쳐주는 거예요. 미, 그 다음에 이제 A마이너 첫 마디에 도, 도, 시, 라, 도, 시 이렇게 가는데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코디 근음하고 도, 얘를 처음에 갖춰주고 멜로디를 5, 2, 2, 3, 4, 3, 4, 2, 4, 여기도 3박이랑 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도, 시, 라, 도 할 때는 도, 시, 라, 도. 얘를 풀링 오픈. 도, 시. 그 다음에 라는 3번이죠. 도. 다시 2번 주 도시라도 도 이사 도시라도 그 다음에 이제 2세번으로 넘어가요 시 미 시 해서 또 가는데 시를 쳐줘야 되니까 코드 근음 6번 하고 시 6위 동사 삼사 미사 근데 여기는 뒤에 심표가 있어요 8분 심표 거기까지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7번을 6위 동사 삼사 이사 삼 그 다음에 미를 쳐야 되니까 약지로 미를 눌러주고 미 그 다음에 다시 세븐이 시 사 삼사 사 여기는 시 라 를 전해서 여기 3번 줄 아래 를 넣어주세요 시 라 다시 빼고 솔솔 시 라 솔솔 그 다음에 a만을 넘어가요 고 2세분 두마디 다시 보여드리면 시 사 삼사 이 사 사 미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뗀 상태에서 시 삼사 이 사 시 라 솔솔 그 다음에 이제 a만을 넘어가는데 라 미 도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라 하니까 그는 5번 하고 여기 라 멜로디 3번 5 3 동사 삼사 이 사 여기도 심표 있는 부분 3 까지 쳐주는 거에요 5 3 동사 삼사 이 사 미 미는 4번 줄 미 그 다음에 다시 a만을 또 한마디 도 도 시 라 도 시 가죠 5 2 동사 삼사 이 사 도 시 라 도 똑같아 도 시 라 도 시 앞에 쳤던 거 똑같아요 4 3 미 미 이제 이 세븐에 시 삼사 이 사 삼 미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세븐에서 미 레 시 시 라 이렇게 끝나죠 그러면 이 세븐의 그는 6번 하고 미 멜로디 1번인데 여기는 점 사분음표라 3번을 쳐주는 거에요 미 6일 동사 삼 그 다음에 레 레는 2번 미 레 그 다음에 시는 여기서 점 사분음표라 2 4 3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시는 2번 이렇게 되죠 여기가 미 6일 동사 삼 레 시 사 삼 시 마지막에 이 만의 나 그는 5번 하고 3 나를 쳐주는 거에요 이렇게 하는거죠 5 3 동사 삼 사 이 사 여기는 이제 뒤에를 어차피 뒤에 스트로크로 다시 넘어가니까 여기서 5 3 동사 삼 사 까지만 치고 라 그 다음에 스트로크 부지 도 마 해서 이제 노래 앞에로 넘어가는거죠 다시 간추보면 이제 마지막 에이만에서 구름인가 봐 2 3 2 3 미도 2 4 도시라도 시 4 3 4 2 4 3 미 시 4 2 4 시라 쏠쏴라 3 4 2 4 3 미도 도시라도 시 3 4 2 4 3 4 미미 미래 시 시라 우리 도마 이렇게 이제 앞으로 노래에 넘어가는시면 돼요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